네, 이번 시간에는 20, 40 무인 카페의 선두주자죠. NOW 커피, 창업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K매직 키매직 점장 이동훈입니다. 6월 28일 현재 기준 총 109개 점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5월 초에 26호 점까지 계약이 된 상태였는데 지금 한 달하고 28일 동안 83개 점포가 계약을 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개 반 정도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르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상 이렇게 속도가 빠른 프랜차이즈 없습니다. 첫 번째 운영 교육비 설명드리면 150호 점까지는 가맹비 교육비 받지 않습니다. 원래 100호였죠? 근데 이거 상술 아닙니다. 왜냐면 100호 안에 있는 점주님 중 500만원 아까워서 먼저 계약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충분히 고려하시고 고민하시고 가게를 잡았습니다. 150호 점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가맹비 교육비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 규모는 9평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9평이 2인 5조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그 다음에 기역자 테이블을 놨을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상가에 따라 6평에서 12평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딱 9평이 맞는 상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평 되는 상가는 테이블하고 의자가 그래도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고요. 12평 정도 되는 상가는 평당 추가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의자가 더 넉넉히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수가 16평, 18평, 20평이 다 되면 9평까지만 쓰고 간막이 공사를 해서 문을 달아서 창고로 쓰는 것도 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판이 있는데요. 간판이 총 400만원입니다. 전면 간판, 라이트 패널, 레이저 간판, 내부 실사 5종 다 포함해서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언인과 풍선은 별도입니다. 이 금액은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11년 전 천지양홍산 프랜차이즈 할 때 전면 간판 하나 4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라이트 패널, 레이저 간판, 내부 실사 5종 포함해서 400만원이면 다른 간판에서 이거 못 맞춥니다. 단가 저희는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IT 장비는 CCTV, 4채널, 음향, 2채널 다 포함해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규 가입하시면 IP 카메라가 나가는데 이것까지 다 고객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에어컨 인데요. 에어컨은 15평형 천장형 기본 설치 기준으로 200만원입니다. 근데 이 200만원 안에 IoT 12만원도 포함됐습니다. 핸드폰으로 집에서 바로 점주님이 온도 조절할 수 있는 IoT가 포함됐다는 것. 그리고 추가 배관과 전선은 당연히 별도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머신기가 있죠. 커피머신, 재빙기, 컵머신, 에이드가 한 세트입니다. 이거 구매하시면 1800만원이구요. 렌탈하시면 59만3천원 곱하기 36개월 동안 해서 2134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별도 비용이 있는데요. 상가에 따라 철거를 해야 되는 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철거공사는 당연히 별도구요. 그리고 전기승압은 5킬로면 충분합니다. 일반 상가에 5킬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파사드공사는 뭐냐면 파사드는 그 앞에 방부목 있지 않습니까? 가게 앞에 나무로 짜는 방부목 공사는 별도구요. 그 다음에 바닥과 천장은 별도입니다. 바닥이 근데 상가에 따라 괜찮은 바닥은 그냥 쓰시면 되구요. 꼭 바꿀 필요는 없고. 그리고 천장도 기본 천장이 되어있으면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근데 오픈이 되어있다. 혹은 천장을 변형해야 된다. 이러면 당연히 공사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집기 2인 5조는 150호점까지는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머신이 들어가는 장식장, 350만원 장식장 또한 평당 110만원 인테리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평당 110만원 인테리어가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다 알아보셔도 저 금액에 맞출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및 초도 물량 비용은 당연히 별도겠죠. 그리고 결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테리어는 착공하고 50%, 완공하고 50%, 그리고 간판 또한 계약 시 50%, 완공하면 50%, 보안장비와 에어컨은 설치 시에 100% 지급하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24시 무인카페의 선두주자 나우커피 창업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더 자세한 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SK매직키매지주자 이동훈입니다.